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샤론코치 북블러 제가 추천하는 책은요 감정조절 안되는 아이와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격한 아이가 우리 집에 있어서 모든 가족이 굉장히 힘들죠. 물론 그 아이 덕분에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일상은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성공한 모델들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스티브 잡스 한번 보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어린 시절 감정이 격했던 유명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평범한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였고 아버지는 기술자였다. 부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입양하면서 허목한 가정을 꿈꾸었다. 그러나 스티브는 부모의 예상을 뒤엎었다. 걸핏하면 반항을 했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감정도 생각도 남들과 달라서 어디를 가나 문제를 일으켰고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없었으며 혼자 집에서 전기기계를 조립하고 놀았다. 하지만 바로 그런 비규범적인 성품이 세계적 성공의 문을 연 열쇠였다. 학창기절 그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휴레패커드의 설립자 빌 휴레과 전화 통화를 했고 덕분에 방학 동안 그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다. 그는 늘 삶의 의미를 물었고 자신의 뜨거운 감성과 깊은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틀을 원했다. 이를 위해 영적 분위기의 히피 집단과 어울렸고 미술 공부를 시작했다 금방 접었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인도로 떠났다. 부모는 무조건 아들을 지원했다. 아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빚까지 내가며 아들을 후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1976년 애플이 탄생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원대한 목표 하에 설립한 회사였다. 잡스는 컴퓨터 업계의 대다수가 그렇듯 기계광이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감각적 체험에 기계가 전달하는 감정에 주목했다. 지성적 기술은 물론이고 감성적 차원에서도 고객에게 확신을 주고자 했다. 애플의 제품은 모양도 예쁘고 느낌도 좋고 소리도 경쾌해야 한다. 또 전선을 숨겨 깨끗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보기 흉한 상자가 아니라 디자인 제품 즉 아름다움 그 자체해야 한다. 바로 이런 기술력과 전체적 사고의 결합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애플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잡스는 전세계 삐따기들의 롤 모델이자 선구자가 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 나온 그 유명한 애플의 광고 문안처럼 그는 그 선구자의 역할을 흔쾌히 떠맡았다. 여기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적응하였고 반항하였으며 문제하였습니다. 그들은 네모난 구멍에 맞지 않는 둥근 못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미치강이를 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천재성을 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감정이 격한 아이를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또 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화가 팍 났어요. 난리를 치죠. 이럴 때 어떡할까. 감정이 휩쓸린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도움이 없으면 아이들은 절대 혼자 미주신경을 조절하여 몸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다. 이게 이제 몸을 조금 캄다운 시키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격한 감정에 사로잡힌 우리 아이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감정이 격한 우리 아이에겐 특별히 더 애정어린 동행이 필요하다. 이때는 말보다 부드러운 신체 접촉이 효과적이다. 미주신경에 닿아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은 이런 신체 신호에서 오기 때문이다. 흥분한 아이를 혼자 두어 스스로 자재력을 키우게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 부모의 위로가 없으면 신체의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더 치솟아 미주신경도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다. 반대로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악을 쓴 아이를 부모가 품에 꼭 안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의 말을 건네면 그 순간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아이의 미주신경이 아주 튼튼해진다. 그리고 그 굳건한 미주신경을 활용하여 앞으로는 외부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의 마음을 달랠 수 있게 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필수요건인 감정조절능력 다시 말해 위기상황에서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떨치고 안정을 되찾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감정이 격한 아이는 남들보다 이런 능력을 키우기가 힘들므로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더 많은 동행과 지원과 위로가 필요하다. 부모 입장에서는 옆에서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어차피 그칠 때가 되어야 울음을 그치니 굳이 옆에 있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아무리 달래봤자 소용없다는 자괴감이 자꾸 든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부모가 곁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이의 신체와 뇌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아동 심리치료자 마고 썬더랜드는 이를 육아의 과학이라고 부른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내용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아이가 이제 막 격해졌어요. 화가 났어. 말로도 안 되고요. 때려도 안 되고요. 진짜 혼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옆에 그냥 앉아 있으래요. 그리고 허용한다면 살짝 몸을 대고 있으래요. 살짝 아주 조금 이만큼. 그럼 아이가 이 전체적인 몸에서 안정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아이가 엄마가 없어도 조절이 되는 거죠. 참 육아는 힘든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겠죠. 저는 이런 책을 읽기 전에는 그런 아이를 보면 많은 잘못이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나서 부모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안 되는 거야라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조금 조금 조금씩 그런 간격을 줄이느냐. 이건 엄마의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고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많다. 나 혼자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방법도 있다. 결코 여러분이 태교를 잘못해서. 내가 잘못 키워서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고 이렇게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나온다. 사실 위인하면 또 우리가 너무 와닿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변화된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걸 책망하고 부모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좀 더 현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 조절 안 되는 아이와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천합니다. 샤런코지였습니다. 샤런코지였습니다.